안녕하세요. 연우리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ntence Completions, 흔히 Samcon 2000제 플러스 57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문제 13-7이구요. 전체적으로는 293번이네. 별표 하나 줬구요. 어렵진 않아요. 이건 뭐 동사 목적어, 연어를 물어보는 연습문제죠. 유형별 문제에서 다룬적이 있죠. Acting in a high school play. 고등학교 연극반에서 연기를 한 것이 서브, 도움을 주었다 이런거죠. Ender의 appetite. 식욕이죠. Professional acting. 직업적인 전문 연기에 대한 Ender의 식욕을, 취향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뭐 도움을 주었다는 거니까. 물리기하다. Satiate 아니구요. 범죄로는 범죄 취급하다. 범죄 넣는거죠. 범죄화하다. 커렐은 뭐 이게 뭐 달려들어 커. 커가 커서에서 온거에요. 커렐에 달리다. 오케이 커렐 그러죠. 목장이 되기도 하고. 목장에 집어넣다도 되고. 퍼포볼트는 의미, 취지도, 뭐 취지도 되고. 뜻하다 뭐 이런건데. 포트가 있죠. wet. h는 발음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해요. wet. 이게 날카롭게 하다의 뜻이에요. 별이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식욕을 돋구다. 돋우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wet. once. appetite. 식욕을 돋우다. 이거는 동사 목적어 연어로서 꼭 외워둬야 되는 표현이에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거에요. 모르면 안돼요.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wet. 이건 뭡니까. wet가. 이게 뭐에요. 어원은 복잡하죠. 이건 뭐 게르마닉 어원이라는건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고. 날카롭게 하는거에요. 저는 보통 이 wet가 나오면 이 숫돌에다 가려보면 물을 벗어. 적셔서 하는걸로 자꾸 기억이 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맘튼 적시는거하고 기억을 해도 괜찮아요. satiate. 이거는 뭐 satis가 원래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지나치면 물리는 법이죠. ok. corral 할 때 울타리에 몰아놓다. ok. 목장이 ok. corral 그러는거죠. ok. 목장의 결투 뭐는 유명한 영어가 있었죠. 그래서 뭐 가둬두다. 뭐 그런 뜻인데 purport. 이거 칭하다. 주장하다. 요지 의도 그런 뜻인데 번은 이게 불호를 거쳐서 pur이 된거에요. 불호의 pur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근데 이거 원래는 false 앞으로의 뜻이고요. 포트 아래가 아까 포트라가 있다고 했죠. 포트가 나르다의 뜻이에요. 포트가. 그래서 번은 프로로 앞으로. 포트는 앞으로 가져가는거에요. 앞으로 가져가는거. 그래서 앞으로 가져가는게 주장하다. 그런 뜻이 된거죠. incriminate. 범죄 속에 빠트니까 고발하다. 죄를 씌우다. 이런거죠. 그래서 크리맨. 크리맨이 크라임이나 비슷한거구요. 그 다음 문제를 해보죠. 294번이네요. came into puddlesai. 눈 속으로 들어왔다. 눈 속으로 들어왔다는거에요. 그럼 뭐 푸들은 이 푸들은 개긴 하죠. 닥스푼트 이것도 개구요. 원더더 인투 이스테라토리 세력권이에요. 이 테라토리 테라가 땅이잖아요. 땅 테라토리. 요즘 술 테라도 있죠. 땅에서 나온다는 얘기에요. 테라가. 테라가 뭐 가끔 먹어보면 조금 맛이 괜찮긴 하던데요. 아무튼 제가 테라를 광고할 필요는 없고. 메더테리언. 그러면 여러분 땅 사이에 있는거잖아요. 이거 세력권 자리를 방어하면서 들어간거에요. 그 위로 들어가요. 그거 들어가 계시면 어떻게 했어요. 눈초리가 좋지 않겠죠. 당연히 답은 비번이겠죠. 베렛고스. 호전적인. 벨럼이 전투 전쟁이잖아요. 벨럼. 안으로써 부담스러운. 뭐 이런거는 성가신. 귀찮은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필라인. 이거는 고양이의 그런 뜻이에요. 고양이. 여기 뭐 고양이 나오지도 않았죠. 그 다음에 여기. 케나인. 이거 객과의 그런 뜻이에요. 디본을 골라서 틀리라는 얘기에요. 여기 푸들도 나오고 닥스운트도 나오니까. 혹시 이거 아닐까 싶은거죠. 플로니어스. 이거는 중재의 그런거에요. 뭐 근데 중재가 여기 왜 나오겠어요. 싸우겠다. 우리 새끼야 내 세력권을 들어와. 호전적이 되겠죠. 비번이 답이 되겠죠. 푸들. 뭐 여러가지 뜻이 있구요. 닥스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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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향경계. 벨리코우스. 호전적인거. 벨럼이 워에요. 아너러스. 성가신이죠. 아너러스. 오너스가 뭐 다 짐이란 뜻에서 온거죠. 플로니어스. 플로니어스. 중재의 그런 뜻이에요. 참 어렵죠. 펠러니 위키드. 사악한. 사악한 사람이란 뜻인데. 중재죠. 참 어렵죠. 펠러니가 중재. 펠러니가 중재고. 펠러니 벌로우니어스. 펠러니 벌로우니어스. 이렇게 발음이 달라집니다. K9이 발음은 개과의 송구언니. 개에게도 송구언니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마약탐지견부대를 K9이라고 그러죠. 요거 보면 여러분이 K 그렇게 발음하기 쉬운데 K잖아요. K9 요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게 라틴어로 케니스는 독을 뜻하는데. 여러분이 또 이거 봐서 알죠. 키니코스라고도 하죠. 키니코스. 이게 이제 아테네 쪽으로 가게 되면. 로마 이전의 그리스 시대 아니겠어요. 우리가 시니스이즘 또는 시니컬하다 그러잖아요. 냉소적이다 뭐 냉소주의 시니스이즘도 여기서 키니코스 학파 뭐 이렇게 해서 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도 다 같은 데서 온 거예요. 그게 라틴으로 넘어가면서 K9으로 된 거죠. 자 그 정도 알고 넘어가죠. 별표 두 개 해놨는데 이건 저의 많은 실수되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브라이언 워스. 제 친구 하나가 미국에서 브라이언이라는 이름을 갖고 간혹 목사 비슷하게 하는데 전적인 목사는 아니고 서울대 무슨 질학관가 뭐 허긴 하나 그래요. 근데 뭐 암튼 뭐 재미없는 얘기는 그만하고요. 앤데 즉 히 워스 센터 프린스펄 서피스 프린스펄 그래도 되고 헤드 티처 그래도 돼요. 사무실로 간 거예요. 아주 여러 번. 그게 무례한 행동이죠. 무례한 교실의 행동을 했다면 선생님 뭐라고 안 해요. 보내버려요. 그냥 교장실로. 그러면 애가 어떻기 때문에 싸가지가 없기 때문이죠. 싸가지가 없어서. 싸가지가 없는 임팩커블 죄가 없는 없어버린 잘 지키는 없스퀘어 스퀘어는 이게 커버하고 똑같아요. 커버. 스퀘어. 커버. 없어버린 거기에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에 향하여도 되지만 거기에 커버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잘 안 보이죠. 커버가 쓰여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흐릿한 거고. 임퍼티넌트는 여러분 임퍼티넌트가 적절한으로 그러니까 부적절한이라는 뜻으로 알기 쉬운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좌우지간 임은 넘어서라는 뜻도 있고요. 넘어서 완전히 티넬에 가버리는 거예요. 손을 뻗치고 막 하는 거예요. 함부로 안 할 것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무례한 여기 나온 루드의 뜻으로 쓰인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두 가지 뜻이 다 있지만 적절하지 않은 즉 부절하다는 뜻보다는 무례한 건방진 이 뜻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브라이언은 건방진 자식이 비번이 답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임퍼티넌트 주제에 넘은 건방진 무례한 이 뜻으로 많이 쓰여요. 두 번째로 적절하지 못한 뜻도 있지만 이 뜻으로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이 뜻보다는 아닌 일에 넘어서 손을 뻗어서 잡는 데서 주제에 넘은 건방진의 뜻으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뜻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부적절한 으로 해갖고 하다 보면 답을 못 고르는 수가 있어서 별표 두 개를 줬어요. 조심하라고요. 조심하라는 면에서 observant 이건 엄수 안에 잘 지키는 거죠. 오브는 투어드의 뜻이 될 수도 있죠. 아까는 거기에서 그랬지만 계속 잘 지켜보는 거죠. look at it 뜻이고요. obscure 이것도 불명령한 또는 눈을 끌지 않는 애매한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뜻이 되고 오브는 거기에라는 뜻이고 스커가 커버하고 똑같아요. 스커 커버가 덮여있으면 눈에 띄지 않고 껌껌하고 애매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도 안했나요? etchervent 도움이 되는 보조의 그룹은 뜻이고 etchervent 가 부간이란 뜻인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아요. 주바레 주바레가 돕다의 뜻이에요. 참 어려운 글쎄 뭐 이거 라틴얼을 안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바레가 돕다의 뜻이에요. 참 어렵죠? 별표 두 개 좋습니다. 그 다음 GR이 문제네요. 퍼트리클러 백신이 생산된다면 오니 한 회사에 의해서만 단 하나의 설비에서 공장에서 그러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백신의 공급은 could grow 어떻게 될 거다? 컴페니가 회사가 디지사이트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단해주면 당연히 백신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참 옛날 문제이지만 요즘 코로나 시대를 비교하면 답이 우리가 부정업구로 스케어슬리라는 단어는 하지만 이게 부족한 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도 알아줘야 돼요. 비싸지 않아진다? 난해해진다? 리퍼그넌트 혐오 퍽치기죠. 혐오 수호하는 거 용도가 없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2번이 답이에요. 2번이 그래서 원래 이거는 앞에 2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죠. 참 어려워요. 리퍼그넌트 퍽치기 하는 거예요. 퍽치기 퍽치기 싸우고 싶을 정도로 퍽치기 그런 거죠. 반 불쾌한 거죠. 반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앱스트루스는 여러분이 인트루드 침범하다 아시죠? 근데 떨어진 곳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너무 멀리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난해한 거죠. 트루드 트루드 근데 앱스죠. 앱스는 어웨이예요. 어웨이쪽으로 트루드해래 인트루드 하고 똑같은 거 밀고 나간 거예요. 자 스케어스 부족한이죠. 이 뜻은 우리가 스케어스리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풀기 어려워요. 스케어스가 부족한이라는 뜻은 사실 한 고1 때쯤이면 배워요. 근데 이게 앵그룬 오만어에서 에스카 에스카스 이렇게 된 건데 에스카스 에스카스 이렇게 해서 온다는데 이게 뽑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선택될 거 다 뽑았다 그러는데 뽑아내면 상처 스카 스카도 있죠. 이건 상관은 없는 단어지만 기억하기 좋으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스카는 상처는 나지만 아유 뽑아갖고 얼마나 머리털을 뽑겠어요. 잘라야지 뽑아갖고 프럭트 뽑아갖고 양이 적죠. 스케어스가 이렇게 부족한 이란 뜻으로 쓰이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지자리 문제네요. 계속해서 297번 철저한 훈련 인 더 파인 포인트죠. 릴릭 라이딩이죠. 작사가 서로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훈련 철저한 훈련 그가 받은 거예요. 해머스타인 해수 메이드 쏜하임 여기서 히가 먼저 나왔지만 히히는 쏜하임을 받는 거예요. 쏜하임을 하여금 비판하게 했다. 도우저 아 그게 뭐야 세부사항부터 아주 꼼꼼하게 배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이죠. 그 일이죠. 작사가로서의 일을 기본적인 테크닉을 비웃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곤란하죠. 단순하다 리바이스 개정하다 의지하다 단순하다 아니죠. 2번이 답이에요. 플라우트가 이게 아우트하고 발음이 같다는 거예요. 아우트 플라우트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억지로 외우자 하면 플루트 누가 아는데 휘파람 소리 불면서 휘휘 하면서 이게 비판하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플라우트 사실 어려운 단어는 플로운트예요. 플로운트가 과시하다 이 뜻인데 이게 어은 불명이에요. 릴릭은 서정시 말고 가사란 뜻 아셔야 되고요. 비크리티컬 어버는 크리티사이즈 하고 같은 거예요. 자 또 이것도 좀 어렵죠. 플라우트를 모르면 굉장히 어렵죠. 플라우트 아하 프루트 프라우트 프루트 프라우트 프루트 휘파람 비난 휘파람 비난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298편인데 별표 세 개를 줬습니다. 이건 단어를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못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첫 소설은 달리 말해서 같은 내용이죠. 달리 말해서 재미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미없다. 시간 읽는데 시간 낭비다. 이런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제별 역사적인 플라토닉한 나르소스 자기 심취하는 거죠. 나르소스 아시죠? 답은 비번이에요. 지준 이렇게 돼 있는데 내려가죠. 지준 몸이 건조한 재미없는 영양분도 없고요. 미숙한 유치한 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데 원래는 먹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 영하고 혼동이 되다 보니까 주빈리스 주빈나일 아시죠? 청소년을 이거와의 혼동으로 미숙한 유치한 뜻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외우는 방법으로는 여러분 나름 해서요. 여러분 친구가 만약 지준 이가 있어요. 지준 이가 졸라 재미없다 그러지 말고 지준 이처럼 재미없다. 지랄 재미없다.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요. 외우는 방법이 너무 어려울 때는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지준 지준 그랬을 때 아 지준이 재미없구나. 지준이 재미없어. 졸라 재미없어. 그렇게 기약하시면 되요. 플라토닉은 아실 거고 나시시틱 발음 참 어렵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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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 제법 어려운 어려운 어휘 문제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아유 지준 아유 지준이 아유 지준이 제 친구는 지준이가 없어요. 참고로 지준이가 있으면 딱 좋을 텐데 지준이 같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서 그래서 외워두세요. 어려운 어휘 문제로도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